집에서 사돈이 안 보이자 허이허이 텃밭까지 찾아 먼 길을 나섰다. 사돈이 오는가? 사돈이 어디서 풀 뜯었어? 좀 안 매고. 아이고 조금만 앉아. 씻어. 사돈 할머니 여기 계신다고 해서 왔지요? 응. 날 찾아가 없건데. 사돈이 어디 갔는고 내가. 그라고. 같이 일하면 사돈 기분이 좀 풀릴까. 시어머니도 텃밭일을 시작하시는데. 어째 일하시는 모양이 뭔가를 캐려는 모양이다. 다 진짜 캐야 되겠다. 캐지마. 또 캐지마. 캐지마. 또 작년에 마야 구사리 맞으려고. 그럼 캐고 되나? 채소방이 캐라 그러면 캐.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혼이 나놓고는 또 그런다. 사돈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어느새 팔을 잔뜩 뽑아버렸다. 호메일 가봐야겠다. 뭐 캐. 가서 저거 캐고라. 하지 말라니. 안 캐고 어쩌니까 이거. 나눠 놔. 채소방이. 나눠 놓으면 안 된대. 이거 캐야 돼. 채소방한테 물을 넣을 것 같아. 캐서 다 시들 가서 한 거든지. 한 거든지. 희한한 말았는데. 두 어르신 싸우는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다. 희한한 아들. 봐라. 뽑지 말래. 봐라. 뽑지 마. 뽑지 마. 안 하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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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이 아예 더 나아나야 된 게 팥이 뽑지 마세요. 안 뽑을게. 장인한테 일찍 뽑아가고 팥이 그 많은 거 다 버렸다 아이가. 아리안 사갖고. 모신게 해놓고 뽑고로 모신게 해놓고 며칠 더 있다가. 뽑지 마세요. 까먹은데 냉둑이 되면 언제 캔나 하고 다 뽑아본데 사람 없으면. 그냥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온 가족이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 모두가 서운하기만 하다. 저녁 무렵 두 어르신이 다듬어주신 열무로 김치를 담그는 며느리. 두 엄마가 다 젊은 시절 절에서 일하셨던 바람에 음식하는 건 혼자 알아서 해야 했다. 두 분 김치 간이 다르면 어디에 맞춰야 할까. 굵을만 줘. 누가 먹을 게 없잖아. 조금 시 šis. 근데. 응. 뭐 먹기에는 시러운데. 됐다. 별무가 가니돼가 있어서. 엄마. 엄마. 엄마 들어와봐라 이 김치 감고서 엄마가 따듬으면 젊으니까 감고서 맛있는가? 맛없는가? 조금 싱거운데 싱거워예? 괜찮다 싱거워 그럼 소금 쪄네만 더 넣을까요? 내가 뭐 가르쳐준나 내가 뭐 절에 있어노이 뭐 한 번 순으로 얻으면 지금 집어대로 그래 너무 성격 잘해요 우리 며느리 어디 가든 내가 자랑한다 우리 집 며느리 다행히 두 분 입맛이 같아서 간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할 일은 없다 응 소금 쪄끔 쪄요 늦은 저녁 친정엄마가 바늘에 시를 끼려고 하는데 들어갈 듯 갈 듯 하면서도 야속 하리만치 들어가질 않는다 그 심정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돈 법시도 내가 함께 해보자 우리 사도야 나는 눈이 밝아서 작년까지 에이 안 깨졌어 하하하하 방앗기 몸 끼가 큰 일이네 한 해가 다르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바늘 가실이 한참을 따로 논다 저녁이라 더 안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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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내가 꼈어 하하하 천신망고 끝에 어떻게 끼긴 끼였는데 바늘 끼 때문에 두 할머니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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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장이 오해되는 거. 늙어가는 서름, 자식인들 헤아릴까. 같이 늙는 사돈만 못하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뭐라?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안녕히 주무실게. 갖고 왔지. 위에 있다라고? 응. 이제 오늘 인사는 끝났어, 우리도. 그러니까 편히 잘 주무셔잉. 어린 손녀를 사이에 두고 두 사돈이 같이 잤다. 피 한 방을 섞이지 않은 남남이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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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